달리스만두 휴나이만거 왕이 찼데 그치? 왕이 찼던거고 니 돈이야 또 하나 봐 무부가 왜 없어? 응? 무부 언제 배워? 못 배우나? 3차 스킬인가? 보이는건 여수없는데 아니다 아니시구나 이러고 말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지 아니시면 계속 풀파를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? 이렇게 해볼까? 바쁘시네 또 안되겠어 단군 교환 어? 동이네 어? 어? 빅토리 빅토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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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졌어 나 그렇지 이놈이 저주까지 걸고 갑니다 저주까지 그치 꺼져먹기 이 뱀들이 지금 저주 걸림 으응? 아? 무지 세셨네 내가 이거 안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 쓰여졌는지 몰랐어 그지? 이렇게 성장했네 54엘도가 누군가 그닥은 헐러서 실러까지 데려와서 사냥할 만한 성패는 아니 그 정도는 뭐 여유가 있진 않아 그지? 내서 얼마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있잖아 단군님이 지금 도와주는 것들이 쓰는 거 외관상은 크게 두드러진 장비를 없어 이분이 피가 살았어 그지? 데미지를 지금 먹은 거야 떼색은 안 했지만 그지? 그렇게 잘 하신 거고 어? 이분이 박치기 나는 약간 좀 피 다른 거 보고 지워내줄려다가 강하셨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피가 안 될 거거든요 일단 자잖아 이걸 권하봐 마법관이가 어떤 별인데 의지가 굳은 소리예요? 정말? 두 방 나오네 두 방 나오네 그지? 된다 그지? 어 아까 거의 한 방 나올 때 박치는 박쳐 지금 이 님이 신났어 그지?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? 저저저저 여기서 당하는 거 아니야? 당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오늘 구해줘야지 된으로 자 지금 된이 없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저저저저저 이거 그렇지 된다 된다 당황했어 당권인도 몹들 지금 둘러싸여 있어 화력이 안 나옵니까 이걸 해줬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당하네 몹들도 된다 치니까 이정도야 불땐이 차이가 크죠 부시하고 그냥 캐몽만 해도 치까 근데 내가 얘들을 부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피가 많이 달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돼 이게 막 잡아야지 당권님 칠거야 다들 잘 잡아야죠 그럼 실수할까 당권님 찾으면 당권님 실망하면서 울고 그냥 가시면 끝이지 나도 됐어 됐어 지금 보상받고 이거 한번 참을까? 크래미스 드레이커? 아니 아니지 아니 된 된 된 된 된 된 뭐예요? 아참 박지 공격 당하네 먼저 공격 당해 쥐통술 노렸습니다 아 지금 복수 별거 아니냐? 별거 아니야 그죠? 아이차어 괜히 긴장했네 별거 아닌 이용이 있고 줄어들던 한 번에 항상 한 번에